네 오늘은 이 녀석 고독스에서 새로 나온 매직 XT1 이라는 무선 마이크 굉장히 작은 마이크인데요 이 녀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 마이크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카메라에 붙이는 유닛 안에 이 마이크 두 개가 다 수납이 돼요 굉장히 작은 형태로 수납이 돼서 그러면서 충전까지 동시에 됩니다 휴대성이 엄청 좋아지는 거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되니까 뭐 점퍼 주머니에, 잠바 주머니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휴대성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작은 녀석인데 노이즈 리덕션 기능까지 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? 누르면 지금이 이제 노이즈 리적션이 켜진 상태입니다 온 된 상태에요 아마 조금 주변 소음과 함께 제 목소리도 약간 단어버진 소리가 들릴 겁니다 노이즈 리적션이 되고 다시 한번 꺼 볼게요 이렇게 하면 노이즈 리적션이 지금 꺼졌습니다 소리가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작동 거리도 카메라 유닛에서부터 200m까지 됩니다 이렇게 작은 녀석인데도 그렇게 200m까지 된다는 게 조금 인상적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소리가 이 마이크로 지금 수음이 되고 있는 소리인데 일단 좋은 거는 뭐 소리 기본기? 일단 마이크는 소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기본기가 부족하지 않았다 기존에 쓰고 있던 이런 다소 큰 마이크들에 비하면 헤드폰으로 굉장히 정밀하게 들으면 약간의 차이는 납니다 조금 더 소리가 이런 큰 마이크들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은 들어요 근데 그게 아마 일반인분들은 별로 구별이 안 되실걸요 저 같은 그냥 일상 유튜버한테는 충분했죠 브이로그분들이나 유튜버들한테는 충분히 좋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나 작고 가벼워서 옷깃이 안 쳐져요 지금은 이제 제가 맨투맨에다 착용을 해서 그런데 셔츠 같은 거 입었을 때 착용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기존에 쓰던 이런 마이크들은 굉장히 커서 아무리 가볍다 해도 셔츠깃 같은 건 다 쳐지거든요 그래서 옷 매무새가 조금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녀석은 너무나 작다 보니까 이렇게 자석으로 붙여 놓으면 옷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주먹보다도 작은 유닛 하나로 다 끝나니까 어디 준비하러 나갈 때 주섬주섬 뭐 크게 안 챙겨도 돼요 이런 녀석은 지금 이것만 챙겨서는 안 되거든요 여기에 케이블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챙겨야 되면 이것도 좀 한 짐이 됩니다 솔직히 카메라 가방에 넣으면 근데 이 녀석은 카메라 가방에 굳이 넣지 않고 그냥 바지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될 정도의 크기라서 이 유닛 안에 충전까지 다 되잖아요 송신부랑 수신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휴대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에 장착한 채로 이렇게 올려서 거기서 이제 마이크를 또 꺼내서 쓸 수 있는 이런 씬도 연출이 돼서 쓰다 보면은 와 편하긴 편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클립하고 자석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녀석이 이렇게 지금은 자석으로 돼 있는데 클립도 동봉이 돼서 클립으로 쓰고 싶은 분들은 클립으로도 쓸 수 있게 클립도 자석 형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워낙 작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배터리가 혹시 불편할 정도로 작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이게 스펙상으로도 지금 저 카메라에 붙어 있는 유닛에서 추가 충전까지 되거든요 이런 거까지 포함하면 16시간까지 녹음이 되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뭐 하루 종일 녹음하더라도 촬영을 하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배터리 성능을 또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작으면서도 기본 구성품의 카메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도 다 대응할 수 있는 구속 악세사리들을 다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물론 PC나 맥까지 다 쓸 수 있는 마이크더라구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뭐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카메라 유닛에 있는 화면이 중앙 정렬이 안되어 약간 옆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거 약간 거슬리거든요 요거 조금 아쉬워요 가운데다 좀 맞춰주지 대신 거기 스크린은 터치스크린이라서 쓰기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두번째는 고독수가 계속 그런데 이런 유닛에다가 로고랑 모델명을 너무 크게 써요 이것도 고독수하고 이 모델명까지 그냥 눈에 띄게 하얀색으로 빵 써가지고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좀 자중했으면 좋겠어요 로고 표현하는 거는 그리고 이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카메라에 붙어있는 이 수신 모듈에서도 지금 마이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를 작은 불빛으로라도 조금 알려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작은 LED 하나 넣어주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어쨌든 요 매직 XT1은 이런 형태의 마이크 지금까지 저는 못봤거든요 이렇게 카메라에 부착하는 수신부에 이런 송신기 두 개가 다 탑재가 되고 충전까지 되는 그러면서 굉장히 작은 정말로 제 주먹의 반 밖에 안 합니다 그럴 정도의 이런 기구 설계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 그렇게 작으면서도 기본기 성능 다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이것 때문에 앞으로 주력 마이크는 제가 이 녀석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옷에 부담이 없는 이 작은 크기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카메라 가지고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독수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마이크 형태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